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향긋하고 달콤한 맛의 참외는 날이 따뜻해지면 나오는 인기 과일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재배 방식이나 기술이 좋아져 예전보다 더 빠르게 신선한 참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참외에는 풍부한 수분과 함께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엽산 등의 성분도 풍부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런 참외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외를 먹을 때 칼로 껍질을 깎아내고 과육만 먹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껍질을 깎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참외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면역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더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항염증 효과는 물론 항암 효과까지 우수합니다. 특히 참외의 쓴맛을 내는 꼭지 부분은 예로부터 과체라는 한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쿠쿠르비타신 성분도 아주 풍부합니다. 요즘 나오는 참외들은 재배와 유통기술이 좋아 꼭지 부분까지 싱싱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간혹 참외 꼭지 부분이 누럭거나 힘없이 말라있다면 참외가 싱싱하지 않고 오래되었다는 증거이니 혹시 이런 참외를 구입했다면 꼭지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 꼭지 부분에 풍부한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와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적입니다. 국제양리학회지의 자료에 따르면 쿠쿠르비타신이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외 껍질과 꼭지에 이런 성분들은 건강상 이점이 아주 많아 돈보다 더 귀할 수 있으니 절대 버리지 말고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를 껍질째 먹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만 껍질에 남아있을지 모를 잔류 농약이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키친타올로 껍질을 닦은 다음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잔류 농약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농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햇빛에 잘 분해되므로 흐르는 물에 3차례 정도만 씻어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씻은 참외를 껍질째 드신다면 오독오독한 식감과 함께 참외의 영양소를 빠짐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씨까지 먹기입니다. 참외를 먹을 때 참외씨를 제거하고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외씨를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한다고 하여 씨를 먹지 않은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참외가 상하지 않았다면 참외씨를 먹는 것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외씨에는 각종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한데 이는 환절기 면역력 관리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참외씨가 붙어있는 가장 달콤한 부분인 태자에는 칼륨과 이는 물론 비타민C 함량도 과육에 비해 무려 5배나 더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참외에서 태자 부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외씨에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E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 유지와 기미 제거에도 좋습니다. 때문에 참외를 씨까지 꼭꼭 씹어서 드신다면 피부 미용은 물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가십니다.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참외청 레시피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참외는 간단하게 청으로 담아먹으면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재료는 참외 3개와 꿀 3컵 그리고 계피가루 3큰술을 준비합니다. 먼저 참외 세척을 위해 물 1리터에 밀가루 3큰술을 풀어줍니다. 참외 세척 방법으로는 베이킹 소다도 있지만 이번에는 밀가루 세척법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참외 껍질과 주름 사이에 있는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 제거를 위해 3분간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의 고온 입자는 흡착력이 강력하여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매우 뛰어나니 더 편한 방법으로 세척하면 되겠습니다. 참외를 담근 지 3분이 지나고 흐르는 물에 두세 차례 헹구면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참외 세척이 끝납니다. 잘 세척한 참외는 반으로 잘라 씨를 빼줍니다. 씨가 있으면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씨를 제거하고 담는 것이 좋습니다. 빼는 씨는 다른 참외를 먹을 때 살짝 올려서 더 달콤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씨를 제거한 참외는 얇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유효성분의 용출이 늦어지니 0.5cm 이내로 써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썬 참외는 병에 넣고 계피가루 3큰술도 넣어줍니다. 계피가루를 한 번에 다 넣기보다는 참외 사이사이에 골고루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꿀 3컵을 천천히 부어주고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계피가루 대신 통계피를 사용해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성된 참외청은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이틀간 숙성시킵니다. 숙성이 끝나도 냉장보관하며 하루 두 스푼씩 물에 타서 낮시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외의 비타민과 엽산 등의 성분은 아미노산 대사에 도움을 주어 낮시간에 먹는 것이 이용률을 더 높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꿀이 들어가서 혈당을 높이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참외청은 하루 한 번 두 스푼씩 물에 타서 연하게 마시기 때문에 혈당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맛있는 참외청을 간편하게 드시고 몸속 염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외 섭취 시 주의사항입니다. 참외 100g에는 450mg의 풍부한 칼륨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토마토와 복숭아, 포도보다 훨씬 풍부한 양이며 사과보다는 무려 4배나 더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칼륨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근육마비나 부정맥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칼륨 섭취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약에는 인효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들 또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칼륨 섭취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외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주의사항도 알아봤습니다. 참외는 혈관 건강과 피로회복 그리고 빈혈 예방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외는 찬성질의 과일로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이 많이 먹는다면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2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